1. 영어 원서 읽기 투명인간 10-2번 시간 1번부터 11번까지 11개 문장 준비했구요. 자,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m going crazy. He exclaimed. 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2. What are you talking about? asked the level on. 자네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자, 목사가 물어봤습니다. 3. The stranger. I went to see him to ask for a donation. 자, 그 낯선 사람 말입니다. 내가 기부금을 요청하기 위해 글을 보러 갔습니다. 4. I went into his room, and he was sitting in a chair, with his hands in his pockets. 내가 그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는 그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5. I asked him, are you working on a secret research project? 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비밀 연구 과제를 작업 중이십니까? 6. He just stepped at me. Yes, I've been working on it for years. 그는 단지 딱 잘라 내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그것을 작업 중이라고. 7. My most important nurse were written on some sheets of paper. 나의 가장 중요한 원고들이 몇 장의 종이에 쓰여져 있어요. 8. Then some wind blew, and they blew up the chimney. 자, 그때 약간의 바람이 불어왔고, 그 원고들이 굴뚝이로 나라고 말했습니다. 9. He took his hands out of his pockets, and pretended to grab at the flying papers. 자, 그는 그 양손을 주머니에서 꺼내서는, 그리고는 날아가는 종이를 잡으려는 척 신용을 했습니다. 10. But there were no hands in his sleeves. 자, 그렇지만 그의 수매 속에는 팔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11. I asked him, Where are your hands? 내가 그에게 물었죠. 당신의 양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살펼 표현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영어 휘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너 지금 무엇에 관해 말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2번은 영어 휘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으로 가면 자, 전시사 with가 보이는데요. 이때는 동상황입니다. 모범한 채로 With his hands in his pocket.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자, 그리고 5번과 6번에 working on이 나온대요. 자, 중요한 수거입니다. Working on. 연구 중이다. 작업 중이다. 그리고, 자, 11번 하나만 더 보면 자, 11번, 2번과 마찬가지로 영어 휘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Where are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Where are your hands? 당신의 양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1번부터 11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표현들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표현동을 살펴보겠습니다.